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시노코 정전톱 소개 드릴까요 규격은 210mm, 240mm, 270mm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케이스는 나무로 잘되어 있네요 그리고 톱날도 아주 예리하게 가공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벨트에 장착할 수 있게끔 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케이스는 나무로 장착되어 있고 210mm 가장 짧은 것 그리고 톱날이 마무되면 톱날만 별도로 이렇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40mm, 270mm 아주 나무 자루로서 촉감이 좋고 나중에 교체할 때 1차 드라이버를 풀어내고 하면 이렇게 볼트를 삽입을 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상 이시노코 정전톱 안내 말씀드렸습니다